공양주가 반찬을 만들다가 성불할 수도 있다. 고산스님 법문 가난하게 살거나 부자로 사는 것, 남에게 존대 받거나 멸시 당하는 것, 오래 살거나 일찍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자작자수라. 행복이나 불행은 부처님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오, 무슨 절대적인 신이 있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가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엇하나 남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은 잘 사는 데이놈의 팔자는 어째서 이렇게 타고났나, 이렇게 하며 원망합니다. 이렇게 운명이나 사주팔자를 탓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생을 통해 전생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있고, 내 생이 어떻게 될지 알려면 지금 그 사람이 하는 이력을 가만히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일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여덟 가지 고통 팔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비교 부족고 그가 빠져 있습니다. 포교를 위해 여러 곳을 다녀나 보니 알게 된 사실인데, 세상 사람 중에 부부 간에 혹은 부모 자식 간에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내들은 친구 남편은 얼굴도 잘 생기고 돈도 잘 버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라며 비교합니다. 반대로 남편들은, 다른 부인들은 요조숙녀처럼 인물도 잘 나고, 마음씨도 곱던데, 우리 집 사람은 매일 바가지만 긁어댄다 고 불평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해 서로의 잘잘못을 탓하고, 또 자녀는 자신의 부모를 다른 집 부모와 비교해 재산이 적음을 속상해합니다. 이렇듯 서로를 비교하고 불평하는 것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구고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모두 끊어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경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뜻과 생각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 직전 마지막 법문을 통해 재차 이 신구의 3억을 조심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항상 입을 조심하여 꼭 해야 될 말이 있으면 열 번 생각하고 말하고, 몸을 태산 안치듯 하여 꼭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열 번 이상 생각해서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불교를 믿고 잘 실천하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은 자신만의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원력을 세우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반드시 원을 세워서 밀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성불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불하는 데는 따로 정함이 없습니다. 염불을 하다가 성불할 수도 있고, 공양주가 반찬을 만들다가 성불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백천 가지 방편문을 다 열어두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열심히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든 연불을 하든 저어서 성불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절대로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일체 망념을 다 치워버리고 일념이 되었을 때 비로소 무심과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러 찰나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지혜를 배워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날 시절 인연이 도래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가르침을 잘 알고 실천하면 절대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고상큰스님 법문 소감 반드시 원력을 세워서 지혜롭게 꾸준히 공부하여 마침내 성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